저희가 그 연주에 여기서 모여서 각자의 악기를 짬을 내서 연습도 좀 하시고 모였습니다. 근데 하다 보니까 더 어려워요 형님. 아니 일단 저는 저의 또 다른 재능을 봤어요 형님. 전 돼요. 자기가 자진신으로 하죠 형님. 전 돼요. 된다고 했는데 안 돼. 전 돼. 난 막 돼. 지금 난리나. 난 하다 보면서 던지는데. 정말 난리나. 아니 자진신은 지금 보니까 아까 드럼 연습하는 거 보니까. 드럼. 여기까지는 아이클래스. 아 괜찮아요. 방금서 씨는요. 잠바 하나 구입하셨네요. 여기가 좀 여기가 외진 지역에서 추워요. 피아노가 상당히 어려워요. 아 그래요? 제가 손이 마비가 오거든요. 어렵긴 다 어려워요 형님. 아니 근데 제가 지금 드릴 문제입니다. 사실 트럼펫을 어떻게 해야 될지. 근데 이게 소리내기도 힘들 텐데. 근데 소리는 나거든요. 한 번 내봐. 나가면 안 돼. 근데 근데 원래 이거. 이것도 지금 일주일 동안 연습해서. 소리내는 것만 해도 몇 달 걸리잖아 원래. 그러니까요. 그러면은 뭐 트럼펫은 이렇다고 치더라도. 세수면 됩니까? 네. 내 소리예요. 이게 원래 소리인데? 지금 해봐요. 음이 이렇게 낮아져요, 또. 높일 수 있어요. 해봐요. 연습 안 했구나, 형. 지난주하고 다를 할 적이 없잖아. 형, 시험생 맞으면 돼, 그래. 제가 이 노래 드릴게. 너무 우웅해. 너무 우웅해. 너무 쉽네. 여기 보세요, 여기 보세요, 코드가. 너무 쉽네.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해요, 형님. 일단 밤병우 씨, 밤병우 씨 먼저 해봐요. 너무 쉽네. 한 손으로 해, 형님. 그냥 양쪽으로. 왜 이것만 해, 이거야? 맨손으로 아냐, 형님? 드럼 들어가 먹어요. 붙어, 붙어. 자신감으로. 합주 한번 해 볼까요? 나는 지금 안 되니까, 실력이. 불러를 키워주세요, 선생님. 원, 투, 트리, 포. 야, 왜 이렇게 틀림없어. 야, 너 빠져봐. 빠져봐, 빠져봐. 하나씩, 하나씩, 하나씩. 하나씩, 하나씩, 하나씩. 하나씩, 하나씩, 하나씩. 하나씩, 하나씩. 하나씩, 하나씩. 야, 많이 나졌네. 아, 좋다. 5, 6, 7, 8. 뭔가 되는 건 없고, 계속 이리 꼬여만 가는 거 맞냐고, 이렇게. 아, 큰일하지. 아니, 저 그리고 개인 공연은 뭐 할 거예요? 나 B. 아니, 저 디스크 해요, 디스크. 아, B. 아, B. 백본. 나나나나나나나나나. 너는 댄스를 하면 왜 이렇게 눈이 흰자가 많이 보이냐. 눈을 왜 이러고 해. 너랑 나랑 비. 백본. 레이니드. 레이니데이. 홍철 씨는 저 뭐 하실 거예요? 저는 좀 고민 중이에요, 팝송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. 아니야, 팝송 말고. 손담비 씨 그거 있죠? 미쳤다. 정말 미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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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이게 안 되는 거야. 이거 뒤로 뺐다가 넣은 거 같아, 해봐. 그렇지. 해봐, 다시 해봐. 해봐, 해봐. 형이 한 번 해봐. 어? 노래하면서. 내가 늙었어. 내가 늙었어. 내가 늙었어. 내가 늙었어. 내가 늙었어. 내가 늙었어. 내가 유연해. 아이, 참 정말. 명장인 늙었어. 명장인 늙었어. 해라. 요가 해라, 요가. 형, 나 태형님. 요가 해. 진짜. 우리가 힘들다. 우리가 지금 힘들어. 정신적인 공황 상태야. 지금 이대로 가다가 우리 큰일 나겠어. 그러면 이렇게 하자. 집에 가자. 돼, 과자야. 내가 보니깐. 이런 날 있는 거야. 1년 한 번 더 이룰 수 있어요, 형님. 다운. 신내 자, 좀 신내. 파이팅 파이팅. 파이팅, 파이팅. 파이팅, 파이팅, 파이팅. 파이팅. 하나, 둘, 셋. 파이팅! 파이팅! 안 돼? 안 돼? 안 돼? 안 돼? 안 돼? 안 돼?